여럼버핏은 유가에 배팅했다라고 하셨는데 전 고점은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론 내주셨고요. 반지역 전문가 자 이어서 이정호 전문가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하락장에서도 강한 2차 전지 간만 S&P500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20% 하락하면서 약세장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1년 내내 우리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배터리 주는 강한 면모를 많이 보여줬고요. 지금도 그렇다고요? 네 요 근래 금요일부터 좀 지속적으로 지수가 좀 안 좋았습니다 많이 근데 그 부분에서도 코스닥을 좀 지켜주고 있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코프로BM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코프로BM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성장주라고 다들 아시지만 이제는 이 성장주가 가치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지켜주는 거는 바로 실적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를 버텨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약간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코프로BM이 1분기에도 실적이 물론 좋았고 2분기에도 실적은 작년 대비 더 좋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반기, 하반기에도 약간 에코프로BM이 지속적으로 이르게 된다면 약간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면 어느 정도 가격대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섹터가 어떤 게 있냐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되겠는데 이번 에코프로BM에서도 알려줬다시피 미래산업 플러스 실적이 바탕되는 기업들을 어느 정도 하락장에서도 버텨주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제는 약간 탑픽 섹터로 로봇 관련주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미래산업에 대한 재료는 있다. 기대감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실적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나와지는 기업들이 있다는 게 저는 약간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희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종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이런 두 종목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거의 흑자 전환은 되는 게 거의 기대감이 있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적자를 축소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하락장에서도 버텨준다. 우리는 이번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하반기 계속적으로 저는 어떻게 보면 하락장이 될 수도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만약 그런 장이 온다면 이렇게 미래산업 플러스 실적이 바탕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탑픽 섹터로는 로봇 그리고 종목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를 보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는 2분기까지 매매를 하고 2분기 실적 시즌까지 매매를 하고 하반기에는 좀 관망하자는 의견이신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실적이 실적이 좋다 좋다 이렇게 시장에서 뉴스가 나온다면 이게 점차 제로라는 게 묻어집니다.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는 좀 주춤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 4분기 때 좀 파급적인 효과가 되지 않을까 작년 대비 더 강한 상승세가 나오는 게 4분기이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 배터리 주가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시군요. 네, 3분기는 약간 조정 구간이 오지 않을까 이번에 잘 버텨줬던 모습은 있지만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LNF 빼고는 다 웬만해 가지고는 다 저가 매력 구간입니다.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매수세가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반등이 일어날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버텨줬던 모습이 있고 약간 반등장에서는 다른 종목들은 더 큰 반등세가 나오겠지만 이 종목들은 약간 주춤할 수도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